너에게 허락을 지울 수 없다 해도 우연 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포토타임 뭐 베테랑이시니까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가겠습니다. 가운데 포즈 치워주세요. 인피니티의 메인 보컬에서 이제는 솔로 가수 우리 남우연 씨로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미니 앨범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포인트 안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너에게 호론미 안무입니다. 너에게 호론미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서 포즈 취해주시고요. 가볍게 만나보겠습니다. 왼쪽으로도 살짝 틀어주시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3초 가볼까요? 왼쪽 3초 호론미 너에게 호론미 많은 분들께서 우리 우연 씨 목소리와 퍼포먼스를 보고 그대로 멈춰버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밝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우연 씨가 팬들 사이에서는 하트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하트도 이렇게 많이 발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하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시고 기자님들께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하트입니다. 깨물어서 좀 더 크게 만들고요. 확장하는 하트 좋습니다. 백조 하트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백조 하트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백조 하트 이것이 바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백조 하트네요. 자 오른쪽으로도 살짝 들어주시고요. 자 포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드립니다. 3 2 1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연 씨 이제 인사드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요즘 또 비염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네 독감 또 안 걸리시게 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음악도 네 저의 관심 조금씩만 네 더 주시면은 네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연 씨 먼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다시 한번 방금 신중에서 와주시기 우리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